마트에 가서 치즈스틱이 있길래 그래 바로 너다 해서 바로 사왔다 치즈스틱을 그릇에 담아주고 전자렌지로 향했다 전자렌지에 넣고 10분 정도 돌리면 끝나는 줄 알았다 전자렌지에 돌렸는데 제대로 입지 않아서 다시 팬에 기름을 넣고 살짝 부어주었다 이거 어디 떡이니? 응 맛있다 괜찮아? 이거 그거니냐 뭐냐? 어때요? 맛있었다 응 나지도 않고 맛있었다 나지도 않고 마트를 사온거야 어디 떡이 처음 먹어보자 엄마 이런거 응 음 음 음 맛있다 저거 오늘 저기 농을 가고 왔구나 그 시즌도 좋아하고 그 배가 그냥 그냥 된장을 넣고 된장국 먹는거 아니야? 아니면 싸서 먹어야 돼요? 너무 좋으라고 하네 밥상 먹고 그냥 된장도 먹고 조금 좋은걸 함께 시절에 주워라 그 삼촌 안 꾸며 그 삼촌 나한테 갖다 먹으려 그 삼촌 먹어야 돼 거기 아들이나 며느리 왔어요? 아니 아무도 안하고 오늘 큰일이나 안해 음 맞다 음 이거 떡도 짱있네 이거 좀 먹어도 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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